이제 장마가 곧 다가오잖아. 와, 진짜 크다, 얘네. 뭐냐? 여기다 다 주먹어, 새끼야. 야, 안살해. 아버님이 하실 때 쉬운 거였는데 어렵구나, 이거. 아, 우리 오늘 아주 소처럼 일한 거 같지 않아? 어. 이 브로콜리를 수확을 한다고, 이거지? 네, 네, 맞다. 와, 이거야말로 형, 이게 진짜 브로콜리인데. 이건 진짜, 이거 바로 매대에 내놔도 돼. 아, 좋다. 진짜 크다, 얘네.